우리 두 번째 출연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술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술 좋아하는 여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술은 여기 셋 다 좋아하잖아요. 지금 약간 술 얘기해. 여성 출연자 분들이 이렇게 좀 술렁술렁. 살짝 마음의 소리가 들렸는데 어떤 술이요라는 소리도 들렸거든요. 어떤 종류가 특별히 원하는 술 종류가 있어. 추종, 추종.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거기 맞는 좀. 그렇죠. 멋있던데. 사실을. 왜냐면. 제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저랑 만났어야죠. 너무 좋아. 순식간에 굉장히 뜨거운 사이가 되는 거죠. 있었는데. 애주가 분들은 한 잔도 못 마신다거나 하면 또 이제. 또 이제 장윤정 씨가 만약에 미혼이었으면 굉장히 친해질 수요. 제가 1번이죠. 그렇죠. 영수님이죠, 영수님. 아니 근데. 보여주고 싶은 신체 부위. 뭐 이런 게 있어요? 눈이 그래도. 어? 그리고. 대담을 못 하시면 제가 눈이요 하려고. 어, 앞 형수, 옆 형수가 완전히 확장이에요. 완전 없어요? 없어요. 이쪽, 앞쪽이랑 뒤쪽이랑 약간 소지섭 씨 눈 있잖아요. 길게. 길게 나와 있는. 쭉. 저 오늘 저분 느낌이 좋은데요? 네. 형님이 이경영 씨 남으셨어요? 맞습니다. 이경영 씨를 닮았다. 오늘 분위기 좋은데요? 네. 세 번째 남자분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오늘 뭐 어떤 분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많은 걸 바랐잖아요, 이 나이에. 키 좀 크고, 날씬하고, 예쁘고, 좀 알뜰하고, 성은 잘하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시부모한테 잘하고. 지금 이 나이에 시부모까지 이러면 어떡해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나한테 잘하고, 조금 더. 잘하고. 굉장히 유머러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머러스러운 분이에요. 사이기꾼 하시네요. 예, 예. 예, 예, 예. 외모는 충분히 매력이 있으시고, 약간 지지니시의 느낌도 있고. 훈남의 느낌이 아주 풍불납니다. 야, 어떻게. 예.